하늘의 빛나는 찬란한 별빛 어두운 광기를 밝혀주며 지병산 전하마 동방에 가리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네 성모와 요새 다 들려가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 목동들 보려가 드리는 창이 청산을 즐거이 노래하네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다해 정상된 재물을 빠지열가 사망의 유형과 방금과 물약 그보다 더 귀한 우리 마음 가빈산 예물을 드린다 해도 주님을 기도를 못하오리 주님이 기도를 받으신 일을 정상껏 드리는 전미기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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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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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